아 쓰레기 캐릭터 진짜 이딴 쓰레기 캐릭터 누가 만들었어 와 재구성 디넘약 이상필 제발 디펙트 상향 좀 이쁘럼 리elli 텔라이 여쭤보도 스페센터 스페센터 디테일 BO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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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디펙트 치는 방법을 모르는 로봇이다. 가지? 뭐임? 안해. 우파할 거야. 가지 똥유물이네. 파이어맥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물주면 이 산혹한 디펙트가 너희들을 살려줄거라 생각해나? 음... 음... 아... 앗... 킹선 가슬기님 제발... 천의 심장을 가진 로봇... 천의 심장을 가진 로봇... 뭐야... 뭐야... 얘네들... 내 차탑에 얘네들밖에 없나?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 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범용이야... 가방... 컴드... 스크 lifes lacking. conquered make Jakarta. 사미로 아이템에 거画인들 있는 곳이야... 컴파일 컴파일 드라이버 아니 공격하듯 다 먹고 나니까 노갈 나오네 노갈이 음 버퍼야 어쩔 버퍼 영 무적특 무적아님 버퍼특 무적임 1막에서 하루종일 잃는다 무적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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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특 무적특 무적특 무적특く ck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내가 평영을 집은 것은 룬 피라미드를 먹기 위함이었다 언구 밴드 드릴이 이딴 거나 팔고 있네 눈보라 먹을만한데 이건 무조건 맛있다 이건 무조건 맛있다 아 이 방을 아 아 진짜 으 아 음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럴수도 있는데 우리 슬더스 기를 죽이고 그러세요 제커 진짜 디펙트는 백 잘라면 카드 많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제일 약한 캐릭터지 딴 캐들은 카드 몇 개만 먹으면 파밍이 끝나는데 그저씨 인마는 뭐씨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돼 아 뭐 필요한 카드 다 먹고 나면은 백 개 두껍고 창바같게 맞고 죽긴하고 죽음 싫어 x4 물이 다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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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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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컴드... 뒤지게 안 나와서 진짜 뒤졌는데... 이번엔 컴드 잘 나오네. 그것이 쓸더스... 전판에... 전판에 안 나와서 죽은 카드 있으면... 다음반에 퍼줌... 유성타격... 유성타격... 아... 아... 인공 물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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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쌀 내 영수해 봐 음... 목재 포션 킹썬 가슬기 싹질도 못하겠네 싹질도 못하겠네 싹질도 못하겠네 싹질도 못하겠네 뭐야 돌려줘요 싹질도 못하겠네 싹질도 못하겠네 싹질도 못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엘리트는 가하기 싫어. 엘리트 외관. 리스크만 있고 리턴이 없어. 엘리트는 가깝다. 룬피 평형 니 영혼의 고통을 안겨주마 룬피 평형 룬피 평형 룬피 평형 psr 핀 핀 핀 핀 핀 핀 핀 핀 핀 하하하하하 강화할거 너무 많다 제발이 매바 아 이건 영체화라고 한다 모든 피해를 1로 줄여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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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불 제련이 맞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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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한 플러스 아 아 아 아 아 아 욕심부릴 필요는 없죠 아잇 으읍 뭐 저탄스 쓰레기가 야 쓰레기 남편에 위험한가 남았다 영채왕 왼쪽은 으음 컴파일 두두두라이버 두두두두두 Buy 두두두두두라이버 유물을 나중에 주는 유물 유물을 나중에 주는 주제에 휴식도 한 번 빼먹는 유물 어? 유물은 수많은 됩니다 유물은 최종의 유물의 유전 도전 유물의 지속은, 그것을 통해 모두 login 유물은 우물의 유전 도전 유물의 유전 도전 음.. 미친건 진짜 드로우 개 대단하다 진짜 이게 쓰레기 게임이지 아니 쓰레기 캐릭터지 게임은 주의가 없고 이펙트만 주의가 있지 이펙트만 주의가 이걸 복포 두 개 다 빼고 세력도 쓰레기가 된다고 정말 갓게임입니다 림들도 왔어요 달달달팽이 달달팽이 달달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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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 강화해주면 안될까? 제발 가알할 걸 바라야지 라 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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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환에 사봤자 죽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 메아리... 아이 컴드 입마드렛 씨... 따로따로 나오라고... 메아리 강원은... 하면 좋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손이 안가... 리버스 세우깡이야... 손이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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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nel... 손이 안가... 손이 안가... 손이 안가... 이마 화상 끝만 디펙트 펀치 아 나 진짜 아 비아이님 선호 포함 감사합니다 난 그로봇의 등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로봇은 그럼 날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눈이 내렸다 게임 3 같음 네 쓰레기 게임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등반식과 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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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드를 한 장 정도는 덜 넣는 게 나았겠다. 펌드를 한 장 정도는 덜 넣는 게 나았다. 진짜 바이러스 사는게 나왔나? 아닌데 이거 터보 재활용 합작이 저보다 밑에 있어서 일골 나은거 아닌가? 버즈업 컷 아니 덱션데 개고생했네 진짜 억울해요 아니 죽었으면 대기약한거 아닐까? 살아남은 자가 강한거니까 살아남지 못한 나의 패배네 이쁘게 이쁘게